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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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깜빡깜빡거리는 눈에서 뭐가 나와 어 언니 신나 보이네 같이 즐겨 아 입을 살짝 따야겠다 우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오 잘 어울려 큰일할 사람이네 자 그림이 되어 제가 제 입술 좀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왜 그러지 짠 짠 게리 뷰티 새로산 님이에요 여러분 너랑 제일 잘 어울려 이글이자 둘 다 회사여요? 아니요 둘 다 회사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희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어? 뭔 소리야 진짜 나는 조용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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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아 모르겠어 아 깜짝이야 여러분이 시끄러운 부흥 부흥 들려요? 아 에코 에코? 에코? 이거요? 가까워서? 여기 못가요? 거기도 들어가지 않은데요? 떨어져서 못가? 아 더워 더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들어간 거 같은데? 맞아 조금 더 웅해졌어 이제 좀 괜찮죠? 여러분 1,200 몇 분께서 오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이에요 좋은 주말이라고 해요 이게 나는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나니까 합방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라이브가 처음이에요 멤버랑 합방 처음 가연이가 제주도 따라서 이거 사줬어요 진짜 귀여워 이거 향초 잠시만요 저는 바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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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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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야된다 이제 가야된다 그래? 뭐야? 소아를 보라에 지유 인스타라 아이디 뭐야? 안녕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이야 나 바래 어디서 찾을까? 저기 그 사람 얼굴 모양 누르면 이렇게 많이 찾을까? 아 이건가? 언니 즐거워요? 어? 저 지금 언니 앞이야 야 너 좀 야 너 좀 틀어볼본데 이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무슨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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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화장 나 집에 가 아 아 아 못 가 이거 필터 되게 재밌네 이거 되게 화 눈화장했어요 오 예쁘다 어머머 어머머 신체와다 신체와 이거 포사 우와 어 필터가 많이 없네 어 그러네 이게 저도 이거 마지막 필터예요 아 어머 나도 똑같은 화장을 했네 언니랑 이거 좋다 사실 댓글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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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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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을 껴야 이래 닉률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말놓은 거 같아 지금 네 어 뭐야 낙엽 날라가는데 낙엽 왜 날라가죠 안녕하세요 선녀들 안녕하세요 제가 흐리게 보이시나요? 액정 닦으세요 눈 너무 크대 하이 피아홍 우와 그건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회색깔 바탕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네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디지털 라이브 방송 체험하는 중이고요 어 자주 해줘요 재밌다 이거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댓글이 안 올라와요 실시간 물 먹는 현장 아 부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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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라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아 얘기해 봐시면 안 돼 아니 제가 댓글이 멈썼어요 한 몇 분 전부터 그래 어머머머머머 음 음 음 음 왜 그래 어? 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쵸? 하하하 안올라 진짜? 내 거 걸로? 다르긴 한데 가까이 있으면 노이즈 생겨 아 그러네 신기해 정말 리얼한 저희의 일성 이랄까 즐겨주세요 저 지금 댓글이 멈춰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4명의 라방이다 통탄하고요 통탄스럽고요 나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중이야 좋은 점 해줄래 시현 해피페이스 미적 없는디 이렇게 조금 보일까 온도 이쁘다 쓸만해요 전화기 중 하나 스피커 끄기 어? 스피커 끄기 어떻게 끄는거지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아 이건가보다 제가 한번 꺼볼게요 어때요 1사람이 꺼도 들리니까 음 소리를 아예 줄여야겠다 아 아 1사람이 꺼도 들리니까 이거 시현이가 비싸다 하하하하 댓글 멈췄어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아니 너무 슬프다 제이홉 제이홉 에이홉 나 오늘 그레이 렌즈 꼈어 그레이 색이야? 저 왜 투명해? 전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마 안 돼 댓글도 안 올라가고 스테이었어요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요 나 수왕 기다려 나갔다 수아 기다리는 중 우와 나 이거 처음이야 그니까 근데 아직 시연이가 있어요 목소리가 나와 수아야 감자튀김 하나 먹어도 돼? 다 먹으면 돼 하나만 다 먹으면 안돼 좀 딜레이 있나보다 이제 바이바이가 올라오네 아 딜레이는 어디로 가야겠지 응 아 그러고 그러니까 탈색하고 처음 보여주는 거였는데 흐흑 흐흑 얘기 안하고 있었거든요 밥 드셨습니까? 하나만 먹기로 했는데 하나만 먹기로 했는데 여러 개 먹는 중 비밀 흐흑 흐흑 감자튀김 좋습니다 감자튀김 좋아요 한동 참여했다 한동하인 동아 동아 동의도 켜 동아 동의도 켜 이거 뭐야 맛이야 내일 아무것도 안했어 완전 깨끗 우와 이거 아시 드려보내줘 아 아 으 으 그랬어 으 으 으 으 뭐야 오 맛있겠다 그 탄산 되나 으 갖다 으 4 이렇게 수 으 1 2 으 강아지다 강아지다 어 강아지다 체리 귀여워 한동하이 동이가 크크크크 썼어? 웃음이 많은 아이 뭐하냐고?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다시 돌아왔어 안녕 그래 안녕 하이채리 아 이렇게 댓글 올라가야지 아까 멈춰있었거든요 강아지 민지언니 왜 소아계장 했어? 어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지 맞아 맞아 오 멕시코는 1시 37분이라고요? 헉 어머 늦은 밤 잠 못 자고 계시는군요 인스타랩은 60분밖에 안 돼요? 최대 60분밖에 안 되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너무 좋네 또 뭐 재밌는 그런 거 있어요? 신기한 거? 가을이 왔나봐 가을이 왔나봐 가을 왔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더워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진짜 더워요 우리 엄마도 지금 더위 안타는데 엄마가 덥다고 카톡 왔어 우리 엄마도 진짜? 엄마가 덥다면 진짜 더운 거야 인정 인정 시현씨 나 또 디올 립스틱 잃어버릴 거 같은데 진짜? 근데 놔두어가지고 짠? 혼자 하고 있어? 그랬어 쌓여주세요 나 오늘 신발 진짜 화려한 거 신고 왔어요 여러분 자랑해줘 하나도 안 화려한데? 그래? 화려하네 뭐야 이 필터는 웜톤이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나한테 잘 어울렸구나 정말 나랑 안 어울린다 어? 죄송해요 나 샴푸 사러 가야 돼 샴푸? 샴푸 내가 하나 추천해줄까?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제가 쓰던 거 쓸게요 그냥 뭐냐 진짜 사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어디로 가려고? 아 그래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겠다 아니 같이 사러 갈래? 그래 사러 가줄게 실시간으로 사러 가는 모습 아 어 안되지 왜? 아 그래 그래 너 해라 아니야 이것도 괜찮던데? 안 모르겠어 이거 이거 갤럭시 갤럭시 느낌 어? 내 휴대폰 어디갔지? 몰라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저도 이제 당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어 내 휴대폰 진짜 어디갔어 한입 해라 먹어 아 진짜 내가? 응 네 휴대폰을? 응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래 어딘가 있겠지? 헤이 시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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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잇 맛잇있네 얌 얌 우와 이거 립스틱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우와 이거 립스틱 회사 직원분과 함께 공구했어요 공구 네 오늘의 첫 끼입니다 I love your voice 땡큐 아 아 말을 할 때 저는 이제 제 목소리 톤에 맞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 라는 단어를 여러분 편하게 편하게 말해봐요 편하게 말해봐요 나 나 나 나 전 이거예요 나 너 해봐 너 그게 편해? 나 나 이게 제 목소리 톤입니다 이게 원래 제 목소리 톤이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 뭐? 휴대폰? 어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어디갔어? 뭐하는 거야? 엄마 너 오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우와 진짜 동그라다 그래? 응 응 네 네 네 네 말고 나 무서워 나 해봐 나 그게 너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넌 넌 여태껏 억텐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지효입니다 방송용 톤인 거지? 그치? 네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가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와 이런 느낌 응 이제 나도 이게 내 목소리니까 앞으로 웃을 때도 이렇게 웃겠어 자 썸냐들에게 인사할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저거 멋있죠? 얘가 매를 벌어요 여러분 그쵸? 보셨죠? 얘가 매를 벌어요 너 오늘 티셔츠에 목을 내보려고 하고 싶어? 어 너 여러 번 뜯겼구나 이 목 티셔츠가 이렇게 헤져가지고 이거 패션이야 원래 색감 있는 거야 이거 색감해져가지고 헤져가지고 막 빵꾸나고 하는 거 난리났네 이렇게 디자인 나온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 포 어디였지? 저.. 좋아요? 포 어디 갔대? 콜라 너 어디 가야겠지? 너 포 없으면 샴푸 사러 못 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흘나흘 그냥 없이 갔다 올게 그렇게 머리도 못 감고 이제 막 그렇게 살겠지? 없이부터 갔다 올게 같이 안 갈래? 그럼 갔다 올게 괜찮지 않을까? 그럼요 같이 안 간다고 안 했거든? 자 여러분 그러면 샴푸 사러 가실래요 여러분? 샴푸가 되고 싶어 샴푸 사러 갔다 올게 샴푸 여러분 샴푸 안녕 샴푸 같이 가자 샴푸 같이 가자고? 샴푸 아닌가? 샴푸 그래 샴푸 안녕 샴푸 안녕 샴푸 안녕